계속 가보도록 하죠. 예. 올드페인리스 이게 뭔진 몰라요. 이름이 잘 일단 저거부터 끝내놓고요. 여기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 레벨업 하는데 치중을 둬야죠. 레벨업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전투 안하고 할 수 있는 퀘스터들을 해야 돼요. 어? 여기 아닌가? 야 어디지? 모리아 가게가? 지나갔나? 아 여기지? 아 아 시간 어 8시간 밖에서 기다리고요. 가만히 멍 멍하니 자 나 600이 넘었을걸? 어 600이 넘었죠? 방사능 수치 얘가 공짜로 치료해줘요. 그런거 필요없어요. 모션같은거 그런거 쓸데게 없어요. 귀찮게만하고 치료해줘요. 치료해줘요. 아 치료해줘요. 아 음식먹는 그 수치 예 서바이벌 모드도 깔아봤어요. 귀찮아 이게 그 뉴베가스처럼 그렇게 잘 되어있는게 아니라서 귀찮아요. 맨날 확인해줘야되고 오케이 라면 마그넥 그리고 이 방사능 재승포 일단 잠깐만 기다려봐 가는 김에 저것도 하나 중간에 가는 길에 있는데 그냥 가자 호성님 와서 오세요 일정 빨리 가자 총이나 얻고 총하고 버블레도 얻고 나오죠 자 여기에요 버레르 퍼셉션 인지력 이번에도 동쪽으로 가요 끝자락인데 괜찮아요 금방 가요 안전한 길이 있어요 그렇게 안전하진 않지만 그나마 안전한 길이 있어요 왜냐면 저 총은 거의 후반까지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총알 얻기가 쉬워서 슈퍼드 마트 슈퍼드 마트 여기 그냥 발견해 놓고 갈 거 아니야 레이더들이 있어가지고 귀찮아 레이더들하고 싸우려면 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귀찮 귀찮아 슈퍼드 마트에 레이더들이 4마리인가 5마리 진짜 좋아하네 전 누베가 더 잘되는 것 같은데요 3보다 근데 3가 3를 더 많이 했어요 누베는 3번인가 밖에 안했어요 자 와리가리 좀 해주고요 어딜 가나 와리가리는 해야되요 히힛 분위기는 쓰기가 좋죠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누베는 뭔가 세력이 있고 막 그래가지고 하지만 예 아이 뭐해 자 총알이 마구 날라다니고 있어요 자 이쪽 이쪽을 통과해서 여길 찍어 놓고 가야되는데 아 찍어 여기 찍어 놓고 가면 안되겠구나 아유 개들이네 야 닐을 또 찍어지마 아유 쟤네들은 이차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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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어 확 스팩 하나 먹어야겠는데 스팸패 스팸패 귀찮아요 저 언제 그 때리고 있어 아 나 여기 들어가면 안되는데 아유 쟤 머 멀럭이잖아 쟤 멀럭인가 뭔가 아무튼 아 길을 잘못 뜬거 같은데 히힛 이쪽이 아니라 저 다리로 왔어야되는데 처음부터 잘못됐어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이 길 따라가야되는데 길 따라가는게 아니라 길을 만나고 위쪽으로 가야되는데 어 이거 이 길을 따라가면 안되요 스페셜 능력실 스페셜 능력실 그냥 뭐 어 스페셜 능력실은 버프했을때 모든 능력실이 거의 10이 되게끔 예 카리스마 빼고 그렇게 할려고 해놨는데 원래 럭을 좀 찍었어야 되는데 네 럭 그냥 귀찮아서 포기했어요 럭 찍으면은 그 파이어 그 외계인총 그거 얻을 수 있거든요 너 너 누구야 중공군 특권대원 어 땡큐 베리 감사 감재기 감재기 감재기는 예 돈 그 총알로 바꿀수있는 굉장히 좋은 재료도 쓰고 예 힘유 아 힘 칠 아 유 힘칠 건강유 그 다음에 인지령유 인텔레이저스 9 카리스마 1 럭 5 아이고 잘못갔다 잘못왔어 저 끝으로 가야되는데 빨리 여기 끝으로 빨리 가야되 지금 캐러벤 그 그 마을도 그거 해놓고 밝혀놓고 캐러벤 마을 퀘스트가 제일 제일 웃기더라 제일 웃기기는 제일 웃겨 개그 개그야 거기는 개그마을이야 개그마을 굉장히 멀죠 심심해요 한 번 계속 이침 없곤 어질도 없긴 해야되는데 어질이 어디섰드라 어질은 초반에 꼭 얻을려고 하지 않아가지고 깜겄났네 어디에 있는지 아이고 어이구 잘못 내렸어 어지를 어디있더라? 어디서 쐈 어지를? 다 무시하고 안한거야 그냥 그리고 스나이퍼 총도 어디로 가야되고 뉴니크 뉴니크 아니면 총을 쓰기가 싫어 뉴베가스에서는 그냥 아무 총이나 막 썼는데 네 3에서는 뉴니크 아니면 총을 쓰기가 싫어 이제 거의 다 안전한데로 온 것 같아요 여기가 아마 거기일걸? 이제 거기 캐러벤에 있는 그쪽인거 같은데 캐러벤 마을 저기있다 캐러벤 마을이다 특히나 이 프라우3는 뉴베가스랑 틀리게 정말 자잘하고 그 연계를 되게 잘해놨어요 서로서로 자잘하고 연계성 있게 해놔서 그게 참 마음에 들더라고 뉴베가스는 거의 세력 싸움이잖아요 세력 싸움 세력 싸움이라 뭐라고 해야하지? 좀 그 찾아가는 그런게 없는데 이거는 정말 조그만한 그렇게 되게 많아요 세력은 아니요 근데 게임 구성이나 화면 자리를 해놓은거는 예 뉴베가스가도 좋은데 자리를 해놨는데 음식 시스템도 그렇고 인카운터 어 이거 할때는 이거 미쳐서 별걸 다했어요 인카운터 지역에서 무슨 인카운터가 있나 지역마다 막 한 지역 찾으면 거기서 왔다갔다 그리면서 뭐가 인카운터가 나오나 그 지역에는 세이브하고 왔다갔다 그리기 겁나게 많이 했는데 심심하니까 이제 할걸 다하고 심심하니까 막 그런짓도 많이 했어요 그런거 나왔어 접었죠 이제 할게 없으니까 모드도 많이 해보고 귀찮고 귀찮고 할것도 없고 뭐 매번 뭐 애들 있어봤자 뭐 거기서 거기고 굉장히 오래간만에 잡은거에요 그래서 그런데도 기억이 나네 짜증나게 기억이 안나여도 재밌는데 그때 하도 많이 해서 그래 아 왜 그렇게 많이 했을까 아 좀 재미를 남겨도 안써야되는데 잊어버릴만큼만 했어야되는데 잊어버릴만큼만 잊어버릴만큼만 그 게임하면 너무 많이 하면은 그게 너무 많이 시간이 지나도 잊어버리진 않잖아 특히나 히어로 오브 마이트 앤 매직 했을때 정말 그랬던거 같애 히어로 오브 마이트 앤 매직 했을때 있어버릴만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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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오 아 저 뭐가 자꾸 때리는거야 한대씩 한대씩 괜찮아 가면은 물먹는 데 있으니까 거기서 에너지 채우면 돼 저거 뭐야 이건 아 여기 거기구나 아 큰일났는데요 여기 왔어요 어 스팀팩 먹구요 여긴 싸워야되요 어 이거 좋은데 야 죽어 죽어 야 담배 됐어요 아까 중공군 원래 야구방망이들과 싸워야되는데 칼 얻어가지고 아주 그냥 편하게 했네 목숨 걸어야되던데 쟤네들하고 싸우려면 자 다왔네요 땅뚜어지고 가져가야지 저게 저게 나중에 굉장히 예 완소템으로 바꿀수가 있어가지고 나중에 또 구하러다니 귀찮잖아 스티팩 대용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걸 바뀌어요 근데 지금 방사능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방사능 무시하고 먹을 수 있을 정도였는데 원래는 이게 되게 웃겨 뭐냐면 저 땅뚜어진 고기랑 강력 저.. 초강력 접착제를 섞어 그래서 그걸 먹는거야 초강력 접착제랑 땅뚜어진 고기랑 어 아 또 맞춰네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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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오늘은 힘들었다 스티백 두개나 먹어가지고 데이브 공화구 어...나는 누굴 해체려고 여기 온게 아니라 아... 자기 이름으로 공화구를 갖고 있는거지? 따아...나는 뭔 뜻이야 그래 좋아좋아 자 이걸 마지막으로 하죠 딴거는 나...그...돼서 그냥 다 버리게 귀찮아 그냥 하면서 하고 나머지는 자 저장하구요 자...이건데요 열쇠 가라...빨리 나가라 자리 잡아야된다 아... 은신이 너무 낮아가지고 자리를 못 잡는데 일어서 아... 자리를 못 잡고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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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까 잡았는데 쓰읍... 이거 귀찮아요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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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잡아 자리 잡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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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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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순간에 있어요 이게 아무리 다 자도 어...여긴가 이 자리인가 어 됐다 자 저장하구요 아... 야...이게...이게 그거지 자... 앗 자... 어... 왜 이렇게 안 돼 아... 아... 스트레스보이 먹어야 되나? 귀찮네 한 세 번만 더 해보고 안 되면 그냥 스트레스보이 먹죠 아깝긴 하지만 안 돼 안 돼 안 돼 아이 안 해 스트레스보이 먹죠 아까 하나 얻었죠 다 하니 다 하니 제자리 이겄... shop 아... 가즈 원래 저기서 몇번 하면 돼요 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음... 자, 버블레드 찾구요 여기 중공군 총이 있을텐데 이거 가져가구요 자, 가자 아뇨? 해야되요! 들렸어 자, 총도 얻었겠다 셀스 가보도록 할까요? 야, 물내나 자, 뭐좀 마시고 싶은데 자, 3개씩 됐지? 자, 무기좀 넣어놓구요 음... 넣어놓고 고기 아, 잠깐만 이걸 여기다 넣으면 안되지? 여기지? 그래도 정리는 해야되서 아, 정리 안하면은 뭔가 그, 뭔가 막힌 듯한 느낌 기타 재료 넣어놓구요 이거는 뭐 뭐... 뭐... 갖다 팔아요 넣어놓을까 이것도 탄약은 다행히 무게가 없네 탄약은 다행히 무게가 없어요 자... 대략 대략 하나 더 얻어놨죠 자, 대략 필요한건 다했구요 어... 아... 무기를... 이거... 이거... 어... 이거를... 이거를... 이걸로... 이거를... 이걸로... 어... 그리고... 사냥 라이플로 어... 고... 좀... 수리 좀 해놓구요 아... 괜찮아요 하나... 하나 더 할까? 아... 마지막이네 내 수리 능력이... 개떡이라... 어쩔 수 없대 자... 가자 자... 메가톤에 도착을 했어요 여기 메가톤에 도착한 척 이제... 메가톤에 도착을 했죠 아... 당신은... 만족의 몸이... 비장이 뭐지? 어... 무엇을... 보고 싶은지... 보고 싶은데? 탄약이... 저기... 32구경 탄약이라나? 어... 32구경 열리받는거 사구요 뭐... 나머지는 뭐 어... 자... 일단 연구할... 계속할 준비가 되어있어 어... 식료 풍구하기... 먼저 가죠 자... 음... 슈퍼드 마트 조사해보도록 하지 자... 의약품 음... 슈퍼드 마트 어... 보앙관 모자 코트 됐고 어... 이거 뭐냐? 어! 병뚜껑 지레다! 얘한테 참 맞아 병뚜껑 지레 저거 그거 배우지? 그랬어... 그랬었지? 그랬지? 어... 얘 여기에... 뭐가 있었네? 아이 그냥 가자 자... 슈퍼 두바트를 향해서 가보도록 합시다 첫 인무에요 퀘스트다운 퀘스트죠 근데 그전에 하나 더 할게... 소리가 몇이지? 하나 더 할게 있어요 아 충분하겠군요 올라가면 이 할아버지가 있거든요 명? 공짜로 얻을 수 있는게 이 메가톤 되게 많아 얘도 퀘스트 하나 줬는데 간단한거 초반에 레벨업하기 참 좋아요 음... 알겠어... 알겠어... 내가... 내가 얼마... 그렇게 두지 세 군데... 자... 세 군데... 이게 소문을 다 들으면 어... 마우스 사람들이 뭘 하고 있나 다 알 수 있죠 쟤도 물어보는게 있어요 소문을 세 군데 세고 있어요 첫번째 여기 자 수리한다 두번째 저기 여기 여기... 여기 어디 있는데? 어... 저기 자... 세번째 이쪽으로 가... 가야... 있었었나? 세번째... 세번째... 어디 있었었더라? 여기 근처였던거 같은데? 여기였나? 음... 여기가 아니군요 아유 어두워 야... 프레스 좀 치자 끝에 보면 했어요 내가 기억하기로 파이프가 하나 물이 새고있는게 있을거에요 야... 이것도 기억을 못하다니 택خ... 히히히히히히히... 아... 근데... 보이는... 보이는데 있는데? 어어어 그걸 기억 못하고 있네 아 여기다 자 수리한다 자 세군데 다 했어요 어디어디어디어디 다시 그 정수장 할아버지한테 가죠 말 거면 되요 할아버지 다 고치고 왔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얘한테 금속 부품을 주면 경험치를 얻어요 초반에 경험치를 올리기 참 좋아요 어 빈님 어서오세요 자 금과자는 리아이요 자 일단 수퍼 두마트에 가보도록 하죠 초반 작업은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총알은 일단 열두발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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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어 시간이 벌써 거의 11시가 되는구나 벌써 11시가 되니 시간이 참 빨리 가요 자 어쨌든 슈퍼 도마트 앞에는 레이더들 있지 기억하고 있는 내가 싫다 아 정말 기억하고 있는 내가 싫다 아 왜 이런걸 기억하고 있지? 몰라야지 재밌는데 알고 있으니 어 이거 뭐 좀 버려 이거 네 많이 했어요 많이 했죠 일단 불 끄고 일단 한 명은 원샷 처리해야겠죠 아 이쪽으로 가는게 아니구나 야 진짜 서부에 그거 같지 않아? 스타일이 스타일이 솔직히 스카이림도 재밌긴 하지만 스카이림보다 프라우 시리즈가 더 재밌게 한 것 같아요 할거는 스카이림도 많긴 한데 다트 다트 어? 여기 없냐 얘네들? 이상한데? 사냥용 라이플 황무진들이 죽어있어 황무진들이 죽어있어 어 왜 이렇게 많이 죽어있어 레이더도 죽어있네? 레이더 칼 일단 벗겨가요 다 얘네들 나올텐데 어 저기 뒤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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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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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다가 쟤는 한명밖에 없는 애는 저 이상한데로 뛰어갔는데 내가 아까 여기 지나가면서 여기가 리젠이 됐나보구나 들린걸로 판단돼서 그랬나보구냐 나한테 졌지마 어? 권총 32국의 권총 총알도 없구요 총알도 서른 여섯발 있어요 게다가 유니크잖아 쉽게 죽지않아 누카콜라는 다 가져가구요 저게 스티팩 대용으로 쓰기 참 좋지 누카콜라는 근데 이게 방사능이 얼마되나 궁금하네 스티팩 대용으로 쓰기 좋았는데 원래는 방사능이 16이야 와아 못쓰겠다 이것도 누구 죽었는데 얘네들 누구랑 싸우다 죽은거 같은데? 누구랑 싸우다 죽은거 같은데 레이더들 그럼 실체가 지금 레드실체만 좀 색인가 찾았어요 맞나 색이? 뭐 어쨌든 들어가죠 근데 우리의 목적은 여기있지않고 예 이 안에 있죠 자아 하지마 있으면 6%밖에 안되요 초강림 스펙트에 다트 유엔지 유엔지 유엔지님 어서오세요 여기서 은신플레이하기가 참 힘들꺼야 내가 은신이 개떡같아서 맞서 싸워야되요 일단 첫방은 그래도 은신으로 죽여야지 첫방은 첫방은 이제 안에 들어갔나? 다시 적대로 두분의 용기 쩌 아유 지금 피했어éric 아유 야 다 피하면 어떻게 해! 아.. 아 나.. 아유 야! 야 이거.. 아아.. 다 피! 아이씨.. 야 이씨.. 이 개.. 아유 개건 같은 놈아 아이씨.. 너 이씨.. 아아.. 가 임마 저러.. 애미! 아무도 없어! 없어 아무도! 가! 그래.. 쟤 내려오.. 내려오는거 같은데? 저기 확인해보려고 나.. 나 있는데? 야 바로 뒤에서 쏘는데.. 오케이! 이렇게 돼야지! 자아.. 총 바꾸고요.. 아 좀 무기 바꾸고.. 근접으로.. 오..온단 말이야? 와.. 자아.. 좋아요.. 총알을.. 총..도 없는데.. 아이 그.. 뭐야.. 스킬도.. 개떡인데.. 아 맞다 이거.. 그건 참 따야되지? 자 이거 50까지 찍고요.. 잠시 딱 이상한.. 잠시 20.. 26포인트.. 이러면.. 54니까.. 될거야.. 야 튼튼한 등! 어 날샌돌이도 있다! 근데 무게가 50%.. 50파운드 감.. 감소해.. 야 혹시 이거.. 사신의.. 그것도 없어진거 아니야? 사신의 질주? 아.. 아 그러네.. 아 이거 아닌가? 사신의 질주가 따로 있나? 아 여깄다.. 아 이거.. 아 28이구나 레벨이.. 와.. 씨.. 읽김 있구나.. 서글 쓰면 되서.. 케밥 냠냠님 와서오세요.. 서글 쓰면 되서.. 자.. 강철.. 튼튼한 등.. 찍죠.. 롤카프라카님 와서오세요.. 할망가 어디냐.. 아.. 아.. 저도 모르겠는데요? 근데 내가 뭘.. 잘못되나? 여기에도.. 내가 알기로.. 그.. 뭐 먹을게 있었거든요? 얘네도 화장실에서 자.. 아 여깄다.. 버프아웃.. 이 버프아웃이.. 정말.. 꿀.. 그거지.. 저거.. Z하고.. 몰핀하고.. 이 약품들은 정말.. 피는 버릴게 별로 없어.. 타도와.. 여기.. 그거 함정 있지않나? 오줌싸면.. 오줌싸면 감전되는 함정? 나 그거 보고 되게 웃었는데.. 여기 보면요.. 여기다가 전기배선.. 이렇게 두개.. 이렇게 해놓고.. 여기.. 그.. 건전지 같은거 하나 해놓고.. 함정 만들어 놓은게 있는데.. 겁나 웃겨.. 자 저장 한번 하구요.. 아.. 바로 들키네.. 아.. 저기있는 애한테 들킨거구나.. 자.. 오겠죠.. 이렇게 주의 됐을 때.. 저기다 지뢰 하나 깔아 놓고.. 피해악 있으면 지뢰밟고 죽는데.. 지뢰 한 두개 깔아놓으면.. 초반에 의식이 나들때 그런식으로 잘 싸우면 되죠 자 맞아라 제발 맞아라 40% 제발 맞아라 자 맞기를 기원하면서 40% 확률이에요 자 40% 3번하면 한 번은 무조건 맞는다는 40% 앗! 좋아! 야 오늘 뭐 되는데? 아유 근데 들켰어 누구한테 들킨거야? 야 온다 온다 자 여기 이따가요 들어오면 쇠에 대한 많이 끌어들여야돼 쇠에 대한 많이 끌어들여야돼 쇠에 대한 많이 끌어들여야돼 자 두 방 하나 둘 오케이 자식이 말이야 어 탄탄총도 하나 지금 떨어뜨린거 같은데? 산탄총 얘 떨어뜨렸죠 방금? 의식은 무조건 큰이니까 산탄총 떨어뜨렸는데 얘? 아 저깄다 저깄다 흠흠흠흠흠흠흠 지뢰는 초반에 그 지뢰필드 지뢰 마인 아 지뢰필드 가면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쪼끔 은신 낮아도 살짝 예 할만해져요 건물 안에서 쌓아가는거 대인 지뢰 오 있네 대인 지뢰 얻었어요 지뢰 얻었다 으 난 은신 은신플레이를 좋아해요 여기도 먹을거 많은데 자 제로 어 뭐야 왜 안켜져 탄약성쇠 아아 이게 패드라면서 살자 어? 제기를 빌어먹을 젠장 어 어디야 리스파 좋아좋아좋아 그리고 여기서는 오우 체 스킬체 여기서는 데스클로가 밥이죠 밥 데스클로가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하나도 안 무서워 데스클로 찌 상상도 타냐 전혀 무섭지 않은 데스클로죠 그 그냥 경험치 아 아 아 이미 들켜가지고 안되겠는데 아 아이고 죽으셨어 이제 총이창 좋아 아이고 자 와 아 뭐해 뭐해 아아 하나밖에 한번 더 어 오케 오케 자 옐로 탱크랑 오토바이 브레이크 저것도 40개발 굉장히 좋은 앨로 에이크 좀 무기인데 여기서는 어 여쬐있네요 쓰지도 않는거 병뚜껑질이랑 신빌리탄약 수류탄 네발 자 어둡게 많아요 병뚜껑 지레 자 탄약도 그렇구요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예 380리볼버 아 이거 32구경이구나 아 그게 틀린거구나 자 재료 깡통 깡통 무게가 어떻게 되냐 무게 0.2네 여기 다 죽인거 같은데 자 이제 루팅하는 일만 남았죠 자 보드칼 레이저피스톨 거의 쓰지 않는 거의 쓰지 않는다는 레이저피스톨 저게 정말 데미지도 괜찮고 좋은데 이상하게 안쓰더러 안쓰게 되더라 레이저 무기들 이상하게 스탯스보이 두개 오우 스탯스보이 땡큐줘 스탯스보이는 진짜 은신없는 초반에는 정말 좋아 이게 초반에 그거 얻어도 되는데 앵커리즈부터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긴하거든요 앵커리즈부터 가가지고 그 스탯스 그 차이니즈 스탯스 슈츠 암호 그거 얻으면 게임이 홀가분해지거든요 갑자기 급 급다운되거든요 급다운 일단 아 저 잠깐만 하고요 여기말고도 저기 하면 얘네들이 들어올거야 여기를 맞추면 이제 적들이 들어와요 적들이 나갈때 슬슬 들어오죠 나갈때 들어왔나 이거 열면 들어왔나 이게 어디가 익퇴구가 됐는지 기억이 안나네 개못 운속부품 내가 또 좋아하는 총이 있는데 그 총 이름이 뭐 그 그 그 뭐야 뭐든지 쏘는 총이 있어요 잡템은 무조건 뭐든지 쏴 자 약품도 많죠 초반에 아주 도움이 되는 약품들이에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되죠 이제 이거 켜가지고 나랑 같이 싸우기도 할 수 있는데 관리실 직원 여기 키가 있을텐데 자 자 다 자 분모기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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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어디다 쓰더라 개모 21개 개모 소총도 참 좋아 개모소총도 참 잘쓰는데 그 좋아하는데 개모소총이 정말 좋은게 딱 치면은 그 그 그 있죠 퉁 날라가요 머리가 그래서 여기 이렇게 박혀 벽에 좀 잔인하죠 어 개모소총 그 부품도 다 있는데 네 설계도가 누군가 들어왔군 뭔가 이상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 무거운데 드디어 무거워졌어요 자 여기 누가 골라도 뭘게 정말 많죠 아 아찔 아찔 원래 이걸 저 의료상적품 저걸 맨 마지막으로 써야되는데 다 켜놓고 여기 보면 웬만한 그 재료 부품들은 그래도 많이 찾을 수 있어요 음 담배랑 세세상사가 필요없지 여기에서는 근데 더 먹을거 없나 싹 다 챙겼나 근데 그 그거 어디갔지 아 여깄다 사무실 직원 출입증 음 스탠드 펠드 뒤만 맞구나 와일드 아이씨 아이씨 어 워터 더블루가 맞는거 같은데 더블루가 맞는거 같은데 더블루 들어간게 또 뭐 없나 이건가 아이씨 흫 흫 아 아아 야 매우 쉬움인데 이러냐 그냥 대충치고 아아 뭐 이거 해킹해요 아아 뭐 이거 해킹해요 이런거 아아 뭐 이거 해킹해요 코드 제거 부적합 코드 제거? 정리한 엔트리 다시 한번 해봐 이런거 말하는거 아냐 정리한 엔트리 다시 한번 해봐 그러게요 오래간만에 뵙네요 아아 아아 나 야 이거 매우 쉬움에서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해 아 그냥 속도로 가 속도로 오케에 자 주애로 작동 얘가 금방 죽긴하지만 오우 열려봐 야 나 직원 직원 사업 출입증이 있으면 얘가 나를 공격 안하자 오피스 헬퍼 자 일단은 불 끄구요 지금 다 애들이 다시 왔죠 나 직원 직원 그 사무실 출입증이 있어서 자 제시해주고 자 온다 도착 자 한 방 쟤 단 소중 소중 난 얘를 방패삼아서 됐어 자 여기 3명인가 4명인가 있을텐데 야 여기서 한번 딱 맞춰볼까? 맞으려나? 오 맞췄다 맞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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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머리 안 맞춰도 되죠 잠시만 아휴 진짜 답사이로 막가냐? 50%인데? 일로와 임마 맞아 쏴는데 아 나이 야 누가 때리래? 누가 됐다 됐다 하나 지금 더 있어요 저기 오케이 좋아 일단 첫방은 때려놓고요 오케이 어차피 들킨거라 은신타격이 안되기 때문에 첫방은 그냥 때려놓는거지 뭐 다 됐나? 자 다 죽인거 같은데요 음 다 죽였어요 여기도 누카콜라 잡힌게 없나? 저 반대쪽에 있는데 이 전쟁전 화폐가 가장 무게가 작게 나가서 이거를 이거 그 아 그게 뭐였더라 락인 런처 예 락인 런처인가 그거 총알 쓰기 참 좋아요 자 가보죠 오오오오! 오! 왠 데스클로어?! 너 근데 다리를 사쳤구나!! 와 오케이 야아 얘한테 죽은거였구만 얘한테 죽은거였구만 얘 어디서 얘 여기까지 왔대? 아 여기 밖에 원래 얘네들 있었잖아요 레이더들 레이더를 원래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하나도 없는거야 여기 왔는데 왜 하나도 없지 다 죽어있고 알고니 데스클로한테 죽었구만 쟤가 어디서 온거야? 쟤 다 어우 게다가 다행히 다리가 다 서있었고 쟤 다리 안들쳐있었으면 예 못이겼어요 데스클로 죽이기 위해서는 필요한게 있죠 다트 예 어어 다행이야 근데 난 다트가 없잖아 지금 죽어버렸어 죽어버렸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아아 살았어 살았어 잠만 어질리티 그걸 어디서 얻더라 버블헤드를 어질리티 얻긴 얻어야 되는데 딴 건 몰라도 럭은 럭키 그 선글라스랑 선글라스 찾으러 갈까? 그것도 가까운데 템페인트 타워도 어차피 가야 되니까 템페인트 타워도 가서 500헤비 다트 그걸 팔거든요 그거 있으면 데스클로건 생명체가 무섭잖아 황무지 생명체 있죠 정갈이건 데스클로건 애들이 엄청 느려져 왜냐면 걔네들 다 근접전이기 때문에 어? 캐러벤이다 쟤네들 락윙란척 그거 팔텐데 아 뭐야 그거 팔텐데 어 야 왜왜왜왜 누가 공격해와? 쟤라 왜 피해? 아님 저기 저기있나? 강아지가 가끔 올 땐 있는데 야 왜 피해 왜? 아 얘는 의사 파... 의사다 의사 오! 잠깐만 아 누카스르타는 파는구나 누카스르타는 데 엄청나죠 얘는 누카스르타는구나 저게 원래 제조석에 그렇게 3단계 꼭 높일 필요는 없는데 그 3단계가 있으면 한 방에 완제품이 만들어지죠 전혀 에너지가 뭐야 내구독 내구독만땅짜리 어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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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총 심메일총 아 심메일총 넘어가는데? 어설트라이플 데이점은 가지고 다니고 수류탄도 가지고 다니고요 다 팔구요 나머지 다 팔구요 나머지 아 제로 제로 제로도 넣어놔야지 아 이거 집모드 하나는 깔아야겠다 이거 이거 하기 귀찮다 집모드 하나 깔아야겠는데? 정리 잘 싹 해주죠 한번 버튼 하나 누르면 제가 가고 있는 가지고 있는 소지폼 싹 빼서 아 아 아 아 기다려야 돼 한 4시간만 기다리면 되겠죠 뭐 야 슈퍼 도마트를 갔다 왔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 그리고 이것을! 이건 옛 음식 소독기입니다. 그냥 함께 가져올 수 있으며 이것을 전혀서 음식을, 술을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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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 음식 소독기! 야 드디어 음식 소독기 자 여기서 이제 마이너 들어갈 수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마이너 들어갈 수 있죠 자 여기서 마이너 들어갈 수 있죠 마인이 있으면 초반에 정말 쓸게 많아요 그 특히나 건물 안에 전투는 되게 쉽게 처리할 수 있죠 게다가 여기 잘하는 그 스나이퍼라이플도 하나 없긴 한데 어깨 얻을 수 있긴 한데 짜증나니까 나중에 나중에 그 시점에 다시 돌아가자 이게 이게 좀 그 총기 스킬이 높아야지 좋은 거니까 일단 팔아요 레이더 한번 다 팔구요 음 담배 금적 부품 놔두고 야 총알이 무게가 없다는게 정말 좋다 다행히 총알을 돈으로 써도 되겠구만 음 야 음색도 너무 많은데 어 방사능이 엄청 줄었어 이제 그래도 방사능이 이건 맞네 예 방사능이 엄청 줄었어 식품 소독기를 받아서 그렇죠 이제 먹을 걸로도 조금 아 다람쥐고이 체력 음 아 이건 다했지 음료를 잠만 음료가 문제가 아니라 어 이거 책 어떤어치? 책 놔야 되는데 책 책 책이 구급품에 있을까? 일단 넣어놓고요 자 음식도 다 넣어놔요 그러고보면 이거 다 쓸모없는건데 그죠? 어 저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자 어? 그런데 꽉은 안차네 오케이 자 저장 한번 하고요 자 잠시만요 오 잘못되면 퉈 요